안녕하십니까 유튜브러분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를 넘어서 이제는 북극을 넘어서 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여정기 조바문 유튜버 오늘 작대겠습니다 달도 인민공학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는 상승중이구요 자 달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인민공학 같은게 뭔가 미사일 빵빵 터지죠? 마치 북한처럼 자 이게 상승세일때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뭔가 지금 다루는 지역이 이제 세군데이기 때문에 많이 제가 어 손대대가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손대대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여기서 할거 다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됩니다 어 자 지금 뭔가 지금 뭐 많이 열렸거든요 아 사이버네틱 사이버네틱 팩토리 어? 이거는 원래 북극에 있었던 아니지 독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했던거 같은데 아 얘네들도 이거 일단 원하네 그러면은 어 뭐야 야 얘네들 이것도 원해? 그럼 저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 시대가 되겠는데 대거래 시대 어 대거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자 일단 하나 잡고 이거 여기다 만들까? 아 나 여기다 만들자 뭐가 문제니 아 이게 없다네 이건 아마 파는걸거다 느낌상 파는 느낌이죠 어허 잠깐만 여기다가도 하나 팔수 있으면은 이거는 뭐 어 아 그래 여기다 하자 자 최대한 땅을 이런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최대한 음 근데 이게 멘트치기 어려운 게임이긴 해 좀 보고형 보니까 30분동안 두명밖에 말을 안했다가 돼? 내 방송도 그골 나면 안돼? 보고형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BJ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보고형이 그정도면은 나는 거의 진짜 앵무새처럼 말할게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할게 무섭더라고 어 진짜 그렇게 될까봐 나 혼자만 진짜 하고 있을까봐 약간 좀 무섭고 나 그런거 못하는거 알지 내가 약간 관종이잖아 나 혼자서 하는거 나 외로운거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성격이 진짜 내가 자 그 다음은 주민들 피로수치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수입을 해야돼요 다른 데서 수출을 하고 여기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인 테너스 스테이션 이거는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듭시다 자 여기도 설계를 정말 잘해야돼요 땅이 이렇게 넓은거 보면은 그만큼 저기 뭐야 잘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됩니다 어 여기다 짓고 자 이거는 그냥 보급처럼 이렇게 지어지네요 뭐 확장하는 형태가 아니구요 어 리페어리스가 더이상 안 올라가네 자 지웠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자 이건 알기 어렵구요 지금 주가가 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게 뭐야 산소가 부족하다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것도 왠지 영역 아니야 뭐야 뭐가 엄청 많이 부족해 자 잠깐 확인 좀 하자 지금 캐고 있는 것들 전력이 지금 모자르구요 그 건물이 온대지역 정보 건물이랑 같은거라고요 어떤게 이게 이거만 하는거니 아 그렇구나 그래 어쩐지 그런거 같았어 저게 아 그럼 결국 이렇게 근처에다 지으란 얘기네 여기다 진짜 이거는 됐어 자 일단은 전력공사를 해야되는데 달은 이게 생명이야 적자는 괜찮아 이정도 적자는 야 내가 마이너스 5만도 살렸다 마이너스 5만 살린 빚에 있어 진짜 있으면 얘기해봐 진짜 3000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씨 인생이 카이지인데 어디서 저정도 빚을 가지고 무슨 주가가 하락했다 생각에 여러분들 남자가 그렇게 한방이 없어서 되겠어 게임에서라도 한방 있게 사는거야 닥치고 있어 살아갑니다 자 이걸 이때 지어주고요 제가 좀 과격해졌죠 예 이게 원래 좀 이렇지 않았는데 약간 성격 배려져 아 가운데 빈다 씨 잠깐만 아 이러면은 이거를 그냥 어 살짝 이만큼 내려오고 지금 전력 모자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구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방송 무심문 저기 뭐야 별빛다님 그 제가 주가 상승하는 못보시고 가셨는데 오늘 드디어 보시네요 이제 자 일단 이렇게 안전지대 만들어두고 이게 파일럿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이것간으로 전력이 많이 모자라졌어요 지금 사실 아 잠깐만 전력 지금 깐게 이거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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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력 깐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구다이 이것도 올랐어 전력이 아마 여기일거야 여기다 그냥 이거 하나 더 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럴만한 가치는 있어요 어 써 그냥 써 어 전력 복구했어요 자 이제 주가가 멈춰있죠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갖고 와야 돼요 이걸 갖고 와야 되니까 잠깐 독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확장공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어 마치 독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는 독도를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만한 작은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십시오 이만한 작은 나라가 여기를 모두 다 이제 다 다리를 연결해서 이제 어 집에 번식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 그치 이 정도 아니 아 실수했어 빰빰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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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한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주면은 여기가 이제 주민들이 살만 해질거예요 됐어요 자 메인도 지금 달성했죠 이제 루나 지역에 두번째 입주민들은 이제 운송밸런스 최적화 한번 하자는게 무슨 말이야 운송기진을 그렇게 모아두시면 효율이 떨어진다구요 어떤거 말씀하시는겁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고보니까 얘는 지금 안되네 이 지역에서 아니면은 뭐 아 그러니까 그 운송지역을 띄엄띄엄 지역마다 지어주는거야 월드맵에서 라우트 오버뷰 이거 자 한번 보자 난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 이제 안되면은 80점 만져서 시험 합격하자 굳이 뭐 100점 맞을 필요있냐 내게임인데 자 지금 얼음이 없으니까 자 얼음을 만듭시다 자 이게 필요한데 하나 짓구요 아니야 100점은 힘들고 됐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상태 보면 다 좋아요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와 뭐야 엄청 많이 요구하잖아 루나 런치 달 점심 안티 그래부 안티 그래부 안티 그래부 컴펜 컴펜 세이터스 어허 인텔 웨얼스 아 이것도 인텔 안드로이드 헬스케어 이거 되게 많이 적을 해야되는데 자 지금 되게 많이 가지고 와야돼 자 훈수는 매니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자 훈수는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 이거다 이거 만들자 우와 야 무슨 이거는 음식 만드는게 그냥 이렇게 하는게 하나도 없어 다 파야돼? 안 파고서 못살아? 쯧 개같은거 어디 하나 파야겠네 또? 어? 잠깐만 이거 그냥 짓는거야 파는거 아니야 맞네 맞네 어 그냥 짓는거네 자 지금 뭐 당근이 필요하다는데 어 이것도 이건 여기다 짓자 됐어 좀 모자르다네 자 와 이거 많이 드네 자 지금 음 아 이제 이걸로 바뀌었네 한번 사냥 한번 다녀오자 해적놀이 한번 가서 이 금아이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어 매그너타이트 이거 이거 갖고 와야돼요 매그너타이트 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지 말고 확장합시다 기존에 있는거에다가 모듈을 붙입시다 우주판 대하드라마 아노 22205 어 이거 좋다 이거 무조건 해놨는데 서포터를 다섯번 사용하라네 어허 지금은 이거 하나만 하자 어 됐어 야 그냥 이거는 개돌이야 개돌 갑니다 너 업그레이드 많이 해가지고 꽤 쎄 여보세요 어디서 힐을 하고 있어 이씨 어어 뭐야 얘네 어 뒤치기 나 뒤치기 당했어 얘네 뭐 계속 나와 뭐야 어디서 이렇게 나와 뭐야 이거 일단 이거부터 격추 한방에 터뜨려버려 잠깐만 잠깐만 어어 시리를 한번 해줘야겠는데 자 로스트님께서 매니저를 보시면서 해야될 부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질문사항은 다른곳에 해달라고 얘기해주시구요 또한 어 그 5분 간격으로 한 3분 간격으로 얘기해주세요 훈수는 어 매니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다다다 왜냐면 여러분들 궁금하신거 물어보는거를 제가 착각해서 잘못 들어버리면은 어 헷갈리니까요 저도 사전해 우와 뭐야 이거 자폭구대였어? 자폭구대야 뭐야 계속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먹어먹어 먹고 가자 빠르게 갈수있는거는 빠르게 가지고 내려가 그냥 내려가자 아 이게 초록색이 서포트 부르는거네 저걸 많이 모아야 되겠습니다 초록색을 5번 쓰면은 이거를 80 80몇을 줬네요 자 써줍시다 어허 오우 쟤같은거 어 이건 한번 더 불러주고 해주고 힐 한번 하고 어 저 힐 하나 못받았네 돈 많으니까 한번 더 힐 뭐야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어제 왜이렇게 많아 애들 애들 ㅋㅋㅋㅋ 잠깐만, 이거 하면 미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미션이 빌드 앤,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저거 파기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파기하면 안 돼 어, 저거 두 대가 목표다 그러네 그러면 초록색 있는 것 좀 찾아서 가야겠다 아, 여기로 가자 아, 나이스 전투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네 이거 좀 빠르길 많이 씁시다 어 야, 진짜 빨라 무슨 리플레이 돌려보는 것처럼 됐어, 두 번만 쓰면 된다 아, 여기 있네, 여기 또 있네 내가 소환한 데다가 폭격하기 난 개 잔인한 놈이니까 됐어 자, 한 번 남았다 초록색이 또 어딨냐 참, 진짜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아니, 여기 있네 아니,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